우리 진짜 일찍이 하죠? 네! 제가 일찍 잘하고 있지만 목표수의 실력은 계속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현씨 아까 무대에서 끊어온 거 같은데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현 조심하세요 너무 언니 느낌이다 어?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진짜요? 네네 청하 언니 청하 언니 아 구기라도 신경 써야 되나? 제가 지금 너무 아니에요 얹어서 할 거니까 어차피 괜찮습니다 미니미니가 근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미니미니는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쵸 응태같죠 응태같죠 recovery 왕이 있는데 제가 그 강아지 모모의학ında 제가 옷을 입었던 모자를 와. 와. 야. 대박이야, 이거. 데뷔한 지 이제 얼마 안 돼, 가장 얼마 안 된 루세라핌의. 은채님? 어. 은채님? 아, 형! 왜 그래요? 아, 형!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팀에서 키가 제일 크지만요 진짜? 그래서 키가... 적금 한 명 저도 회사에서 제일 큰데 응, 받았는 거죠 그래서 다 놔줬어 손 바닥이에요 손이, 손이라... 언니가 편 거 아니야? 어, 나 손을 좋아 안녕하세요, 레스토랑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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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기 sir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기 안녕하세요. 몇 회에 줄였어요? 20회에 줄였던가?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 우와~~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누가 알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아? 다 된다.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뭐야, 형만? 어, 이따가? 오마이갓!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엔싱 때 한 번 가만히 있어. 좋아! 눈치 올라가서! 죄송해요. 만약에 손쪽에 하다가 하면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좋아, 좋아. 이거 맞죠? 15회? 15회? 저희는... 나도 윤진 언니. 나도 윤진 언니. 나도 윤진 언니. 근데 윤진 언니 같이 운다고 들었는데. 진짜? 윤진아, 그거 있니? 얼른 와. 배고파는데? 짜잔! 재환 님이 히안아. 나 왜? 히안아, 너 도도에 도도에. 히안아, 너 도도에. 히안아, 너 도도에. 히안아, 귀여워. 너 내 도도도. 히안아, 너 도도에. 히안아, 너 도도에. 나이가 어떠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16. 네? 만 나이로 16.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2006년생이요. 할 수가. 15년이 16살 차이나봐. 15년이 16살 차이나봐. 15년이 16살 차이나봐. 15년이 16살 차이나봐. 16살? 그럼 형 2배네 형이. 아 그러네. 참 나이 반이네. 2배야. 아 형 중 3때 태어난 거 아니야? 아 형 중 3때 태어난 거 아니야? 어. 벤벤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어, 12년. 어? 저 몇 살부터? 14살. 14살. 우와.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어쩌다가요? 어 비행기 타고. 어 그리고 왔는데. 처음생 한국에서 살아요? 어 저는 무조건. 일단 한국 이거.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하시러.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하시러. 저기요. 이건 먼 얘기고요. 아 먼 얘기 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니다. 아니다. 너 몇 년생이지? 응? 언니 3가지 안 맞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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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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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패스터드 일단 다 명의 수소로 아 좋아 좋아 싸진 않는다 하이킹 너희야 하이킹 너희 포기하지 마 내려가요 我是 귀빵 맞아요. 팀장님의 르실한테 철재 순서를 바꾸면요! 저희 데뷔곡인 피어리스로 변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영광입니다 1등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게 싱글이어서 프리지컬 CD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굿즈랑 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바로 오늘 드리고 싶었는데 준비가 안돼서 꼭 비vale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셀 아킹도 신곡이 나왔잖아요 우린 같이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뮤직비디오! Let's go! Why would I knock it off? My mouth was quite a nice thing to say Why would I knock it off? Why would I knock it off? No, we wouldn't be so pretty Why would I knock it off? Why would I knock it off? It's funny I can't stop it 이거 스페셜! 띠약은? 스페셜 일기예요. 아 스페셜 일기예요. 왜이래? 아니 너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제 친구입니다. 어.. 어 그거 좋아. 이거 안 하는 걸로 어 이렇게 안 하시면 빨리 그냥 쭉 붙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우와 Gedanken. 나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